진짜 너무 잘생겼어 촬영 중 촬영 중 히즈아리 할줄 압니다 제가 봤을때는 철구형을 아예 그냥 닫아버릴것 같은데 케이틀린애쉬 이런거 근데 여기에 방송이 있으니까 너무 재미없게 안할거야 내가 봤을때 케이틀린애쉬 다 밴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그거 밴도 정해될거 아니에요? 로이조만 밴할거에요 로이저 형은 밴할거에요? 아니면 밴을 따로따라 할거에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로이저 님은 챔프 폭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원템 유저인 분들 거를 밴하면 좀 전략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소나 밴하면 어떻게 저쪽에서? 소나 밴해도 상관없어요. 나미 밴만 안되면 되는데 팡이 형은 자크를 밴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크를 밴합시다. 그리고 로이저 님 마이는 무조건 밴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랑 밴을 되게 잘 할거에요. 마이랑 자크? 애쉬 밴할거 같은데 최근 때문에. 애쉬 밴하면 저희는 좋죠. 캡틀하면 되니까. 그치 그치 그치. 차라리 애쉬를 밴해줬으면 좋겠다. 애쉬나 캡틀 이런 둘중에 하나만 밴해줍니다. 땡큐죠. 뭐 뭐라고? 땡큐지. 내가 우리말에 다. 밴을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 밴. 양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님! 무조건 밴해야 되는것도 한게 있어. 마이 밴해야 돼. 왜냐면 마이는 크면 오답이야. 마이 그치. 마이는 1대5가 가능해서. 마이는 무조건 밴하자 마이. 로이저은 그부도 잘해요. 그부도 좀 잘해요. 그부도 좀 잘해요. 그분은 아무리 커도 도둑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두세분만 잘 커면 물 수 있어. 이니식으로 가서. 그분은 괜찮아. 그럼 그분 버리죠 뭐. 그러면 자크? 자크 자크. 자크. 그분은. 케이형은 뭐 잘해요? 어? 케이형은 뭐 잘해요? 케이형은 뭐 잘해요? 케이형은 버려! 케이형은 버려! 아 케이형은 도방 잘해야 돼. 도방. 이거 뭐야 이게. 아 그런 얘기 하지말고. 그런 얘기 왜 나. 케이형은 루시안밖에 할 줄 몰라요. 루시안밖에 할 줄 모르세요. 아 진짜로? 어. 근데 그거를 밴하면. 그거를 밴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던데. 어. 케이형은 근데 미역적인. 그게 아닌 것 같고. 어 진짜로. 루시안은 그냥 풀어주고요. 어. 그. 마이랑 자크를 고정 밴하고. 하나를. 이제. 같이 정하면. 하나를. 그러면 미드를 아예. 투배내라도 괜찮겠다. 차라리 미드.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팡이. 팡이랑. 로이조가 잘하니까. 걔네 걸 완전 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팡이가 디어 어딘데. 그브를. 그브를 없애려 안전하게. 팡이. 팡이 실버인데. 롤 잘해. 롤 잘한다고? 어. 아 나 팡이님. 카타리네 하는 거 본 적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좀 잘했어. 마이 그브를 밴하자. 마이 그브. 오케이 마이 그브. 오케이 마이 그브는. 그브가 많이 나와요. 그브가. 어. 야 어떻게 늘어낸 거야. 근데. 마이 그브. 자크. 우리가 존나 유리한 게. 일단은 탑이 지코 대 흥민이라서. 흥민이만 이제 탱 잘 가주면. 우리 프릴을 넣을 수 있어. 무조건. 그렇지. 아. 그 미드라서. 네네. 그 미드라서. 자크 안 할 거래요. 그리고 자크만 아니고 카타리나 제라스 밴하래요. 어. 어. 오 좋아. 괜찮네. 일리가 있다. 미드 자크는 별로니까. 미드 자크 안 한다고. 맞네. 맞네요. 그러면. 바텀 그 서포터 분은 레오나랑 소나 자주 하시.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대장님. 네. 그런 거는 어. 나는 무조건 롤조만. 롤조만 킬 안주면 이겨.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저희는 고정뱀. 그브. 마이. 그리고. 카타리나. 카타리나. 오케이. 카타리나. 오케이. 그러면 캐리어 할 수 있는 거를 다 묶어버리자. 초가스 배나라네. 초가스 더 잘한다고.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하려면은. 첫 세트를 이겨가지고 로이조가 정글에서 답이 없다. 이런 로이조가 라인 쓸 거란 말이야. 무조건 믿을 쓸 거 아니야. 맞네. 근데 빅토리 같은 거 하실 거 같아요. 우리가 첫 세트를. 제일 약한 사람 누구예요? 제일 약한 사람? 제일 약한 사람은요? 케이킹이요. 아니 케이님이 더 못해. 아. 그러시죠. 아. 그러면 완전. 우리가 첫 세트만. 루시안까지 그냥 밴을 해버리는 거 어때? 아. 케이. 케이는 신경쓰지마. 케이는 신경쓰지마. 근데. 루시안 밴을 하면. 진짜 케이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은행이 안 될 거야.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루시안은 지켜줍니다. 그거는 약간 도재미니까. 채팅은 가능한가요? 어떤 채팅이요? 채팅 막 실수로 막 이렇게 키 이런 거 막.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그거 해도 돼. 도발해도 돼. 아. 아. 전체 지네. 아무튼. 빨간. 빨간. 마관. 다들. 룬특 정리 하셨어요? 예. 지금 정리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시간 많이 남네. 신중하게 천천히 하세요. 저희 시간 좀 남으면. 시청자분들이랑. 커스텀 한 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재면. 어 갑시다 지금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어 그렇게 해서 음 그러면 난 누나를 위해서 텔레포트 들어야겠어 아 감사합니다 니가 진짜라 미친새끼야 아 저 저마들어요 원래 새끼 진짜 뭐하냐 어 잠깐만 저희 10분 게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10분 게임이요? 아니 그 대장님 네 대장님 저희 이거 3밴이 아니라 10밴 게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로이즈님이랑 얘기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0밴이라고? 거기서 지금 10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네 전화해볼게요 그거 아직 없지 않나? 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10밴으로 바뀌었다고 그건 대외용이래요 대외용 5밴도 안되지 아 사설이 10밴말고 딴건 안된대요 커스터머 밴이 5까지 된대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안할 챔프를 두게 해가지고 막고 3밴을 할지 아니면 5밴을 갈지 그러면 저희 회의 잘해야 되니까 저기요 뭐지 그 5밴 사실이 10밴 사실입니까? 어 사실은 아니 아니 아니요 10밴하면 안되죠 10밴하면 다 밴할거 아니야 아 그래 지금 케이틀 NC 밴하기 엮기 아 뭐야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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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귀 엮기 에이 저거 약한 모습 보이냐 아니 그러면 케이하고 다 저격합니다 그러면 케이하고 다 저격합니다 그러면 케이 저격은 전부가 무슨 고함 없이 아 그럼 당신 뭐 그 분 아이 뭐 특포 다 특패 다 표현합니다 아 6밴하고 5밴합시다 5밴 아 5밴합시다 5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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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밴 어 3밴 3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3밴 3밴으로 됐다 3밴 그럼 원래대로 하는거에요? 어 3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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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어 오케이 대장 협상 잘하네요 오케이 혈상의 다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컨섬합 하나 있으시다 네 그러면 우리 부실 시청자분들 뽑아가지고 정글만 좀 다이아급으로 구해가지고 오오 적팀에서 나올 만한 챔프 있잖아요 왜 그 원딜은 루시안이고 서포스는 레오나나 소나고 뭐 민트는 아까 뭐였죠? 뭐 초가스 배나면 카타리나 이런거 나오겠죠? 그리고 트린다미어 해가지고 저희 대장 어 바꿔야될거 같은데요? 왜요? 누구로요? 네 말 잘한다고 네 말을 너무 잘한다고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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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아 그런거 저는 찬성합니다 오케이 초대 초대 아 초대 제가 네 제가 초대 다 드릴게요 사용자분들 그러면 그 대장님방에서 그거 좀 정해주실래요? 뽑아주실래요? 그 부실의 시청자분들 정글은 다이아급으로 아 손아님 방에서 뽑아주세요 왜냐면 손아님이 초대하시니까 맞아요 어 큰일 날거 같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 초대해주세요 우리팀 네 이름 뭐야 자기들끼리 싸울거 같은데 왕룸 하나 낄게요 와 근데 피즈 피즈 밴하면 나 할거 없는데 할줄 모르는데 미안한데 너 밴 안해 이 새끼야 브로우는 새끼야 나 또 견제할거 같은데 너 그냥 K야 K 이 새끼야 K랑 너랑 비슷해 하하하하 야 너를 견제할거야 나를 견제하지 하하하하 7달밖에 할줄 모르는데 정판 딜략 1등이야 이 새끼야 몸통만 존나 때리 니같이 오버워치에서 라인 그냥 방명만 존나 때리는 새끼야 니가 그냥 와 어 피즈 밴한다고? 나 그럴 수도 있어요 어 피즈 밴하면 할게 없어 나 할줄 몰라 나 피즈 밖에 할게 없어 셀렉션 룬 피즈는 좋은데 지금 약간 센데 지금 하는게 좋은데 있는게 좋은데 자 야 철구야 어 딜하자 야 우리 K 견제 안할테니까 피즈 견제하지 말아달라 하자 오케이 어 됐다 철구가 한개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좀 받으기로 하자 원챔이라고 원챔 살려달라 하자 원챔 살려달라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 자 자 자기가 원하는 라인 어 자기가 원하는 라인과 티어를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이디랑 아셨죠? 5 4 3 2 1 로비 깔끔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진행을 잘할까 아 대단하다 나도 지원하고 싶다 미즈 자 그러면 자 가나다랑 대단 실버사 원딜 괜찮죠 오케이 아무나 아무나 네 고정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가나나라 님은 원질로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네 네 저희 픽 순서 이런 것도 정해야 되나요? 어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 네 네 저희끼리 정해야겠죠? 자 임범당 님은 다이아 정글 가시고 로이소 님이랑 비슷하게 가주세요 하셨죠? 오 임범당 아 임범이 아 임범이 야 배내야 되냐? 어 오케이 당황하면 미니언 아니 아니 철구나 저나 유부남이잖아요 아 임범이 왜 말해 이 새끼야 아니 유부남들은 원래 달달한 목소리 들으면 약간 흥분하고 그런게 좋은 느낌 받는거에요 에? 미안해 나 흥분안해 이 새끼야 이 변트새끼야 아 형 목소리가 흥분안주니까 랜딘요? 흥쌍하네 진짜 흥쌍하네 진짜 아 제가 원래 목소리 밴디씨가 있어요 아 진짜 좋다 아 여기 다위부남이네 다위부남이 나빼고 뭐 뭐야 어 초대를 얼른 받아주세요 자 열삼님 면 그리고 저 전 저도 결혼하긴 했죠 메이플에서 결혼하셨죠 그쵸? 네 메이플에서 결혼했어요 아 그것도 결혼한거죠 인정해 아 야 글자를 너무 메이플 인생으로 가고 아 진짜 얘 또 사람이야 아 너무 너무 메이플 얘기하네 방에서 재밌게 보고 그랬어요 원래 매생배사 네 그렇게 해야죠 메이플에 목숨 바쳤어요 결혼도 메이플에서 하고 메이플에서 하고 메이플에서 했어요 메이플 결혼하면 요구남이지 반지도 메이플템으로 줬어요 제가 알기로 몇번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예 예 두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와 근데 다 맞게 구해진다 신기하다 어 어 잠깐만 그러면 아 한 분이 아직 아닌건데요 오 초대하냐 성질 오 다 이 정도면 캐리 가능하겠는데 아 야 진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자 충실이 오케이 형님 역할이 뭔데요 나는 무조건 바텀 무조건 고속도로지 응원하는거지 뭐 쟤네 뭐라고? 대신 정글욕하기 없다고 했어 분명히 남탈하지마 진짜 남탈하지마 남탈하기 없어 오케이 이거 뭐 내기 걸렸어 내기 우와 롤적기야 롤적기 야 벌칙 뭔데 어 맞아 벌칙 로이즈웅이 롤적는다고요? 할게 있어? 야 쟤가 롤적으면 내가 써둔거랑 똑같애 그냥 바로 학군이키 되는거야 바꾸냐 접어 그냥 그냥 바로 학군이키 딱다 접어 맨날 벨불순만 존나 받을라고 오우자오우자 버리는거야 저 새끼도 하키 모자랐다고 뭐 롤을 접어 롤이 다 배티면 다진줄 알아 펠트폭행 지리네 저 새끼씨 아니 롤 접지도 않을거면서 맨날 마음이 존나 천상유수요 천상유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뭔데 웃어 니도 똑같잖아 형 저 메이프 젊을 저도 좋대죠 하하하하하 저 그냥 철구님 피빠락 피때로 내려야돼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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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가보자 지금 자 적팀 적팀 이팀 분들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약간 여기 혼선이 와가지고 조금 라인이 어색할 수 있어요 방송 이제까지 보셨죠 자 임범 당님은 로이조님이 평소에 자주 해주시는 챔프로 해주시고요 바텀 가실 분은 무조건 루시안 해주시고 서포트는 소나 아니면 레오나 해주시고요 탑은 무조건 트린다미아입니다 오 좋아 그리고 미드는 웬만하면 카타리나 아니면 뭐 초가스 자크 요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섯 분이서 알아서 좀 정해주시고 임범 당님만 확실히 정글 가주시면 돼요 그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분이서 아나운서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첫 키스 언제 봤어요 아 아 금민이 이새끼 어 요점 좋아 아 선생님 자 이제 벤 틱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벤 없이 하는 걸로 해요 나 잘못 골랐는데 아 아 뭐야 뭐야 피피스틱 뭐예요 아 잘못 골랐다 잠시만 아이고 지 닮은 거래 아 잘못 골랐다 아니 나는 할게 나는 어차피 연습 안 해도 돼 어 왜 다시고 어 다시 되는구나 어 누가 다시 되는구나 아 사설이니까 와 쫀더 저만 좀 초대해주세요 예? 초대권 가지신 분 저만 좀 초대해주세요 아 손아림 해달래요 쟤 누구야 누가 방장이야 누가 방장이야 누가 방장이야 방장 어떻게 알아보지 아 뿌링이 형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요 옆에 써있잖아 방장이라고 아 근데 제가 들어갈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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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하니까 이번 이 분을 출방할게요 아 큐림이 가득 찼는데 한 분만 출방해주세요 네 출방 계속할게요 네 다 꺼져주시겠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내가 봤을때 들어오기 힘들거에요 다시 방 안팔는 이상 야 장난아니다 아 이거 다 찍어야 될거 같은데 어 와 큰일났네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세요 고마우세요 유승훈아 겨털관리사 유승훈아 겨털관리사 유승훈아 겨털관리사 있었어요? 아니 겨털관리사 아 겨털관리사 아 겨털관리사 야 이거 지금 계속 강태나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아무래도 다시 파는게 맞는것 같죠 안들어왔지죠 네 안되네요 와 인기 퍼지네 인기있는 BJ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그러니깐요 오 됐다 아 어? 계속 뚫을까요? 안됐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다시 팔게 뭐 잠깐이라도 네 다시 다시 파는게 나을것 같아요 네 다시 파는게 나을것 같아요 아 누때문이야 아이씨 네? 짜증나게 뭐야 10시 반인데 18분 남았어요 이제 아 어떤새끼때문 아이씨 어떤새끼야 진짜 아 우리 손안이 힘들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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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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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대받았습니다 네 여기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티어랑 라임 좀 부탁드려요 저 오케이 얼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제 질문 안할게요 초대 좀 해주세요 아이씨 렌트님 넘어오세요 어떻게 넘어가는데 참다 눌러요 참다 형 서든총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그래 몰랐다 이새끼야 형한테 이런새끼야 미안합니다 형 죄송합니다 어? 송미님 질문 안할때 초대 좀 해주세요 제발요 송미님 들어오세요 네 야 이거 이제 미니엄만 먹다가 야 나 이제 라임담한다 자 30분입니다 야 나와 야 나오라고 로이저 바로 전화가가지고 뭐하는 거야 야 근데 다 17분 남았는데 뭐하는데 야 오늘 인터넷 하다가 커스텀 게임이니까 하다가 나가면 되니까 아 나가다 나오면 되니까 네네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취소를 했어 어 초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누나 아 네 잠깐만요 네 아 비타민 섭취하고 열심히 해야지 뿌랑이에요 누나 뿌링이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뿌링이가 약간 귀여워 뿌랑 나도 뿌링인줄 알았는데 뿌랑이 아 뿌랑이에요 뿌랑이 이 초대 뿌링이 되고 있는거 뭐야 뿌링클이에요 뿌링클 뿌랑 뿌랑이에요 뿌랑 뿌랑뿌랑 아 내가 볼때는 이거 안될거 같아 왜냐면 애들이 안나가주면 이거 X때 욕먹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25분부터 내가 볼때는 다 초재하고 이제 대기탈거 같으니까 네 그거를 어차피 10분 남았을걸 기다립시다 얘기좀 하다가 그게 나을거 같아 그게 나을거 같아 어 지금 기다리긴 나을거 같아 어 알겠습니다 누나 디스코드에 다시한번 적어드릴게 뿌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하염없이 만구석처럼 기다리네 야 나 그러면 라면 라면 좀 먹고 있어도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지금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 10분 남았어 뭐 먹으면 뭐 명상부금이라도 틀어요 그럼요? 그리고 게임 들어가면 서로 말 많이 해야돼 갱왔다 누구 정글은 여기있다 뭐 텔 빠졌다 뭐 이런거 빠졌다 점멸하는거 형님 제가 정말 태클 거는게 아니구요 제가 형님 롤방송 진짜 많이 봤거든요 형님 롤만 하시면 입 전나 그냥 닦고 계시거든요 형님이나 좀 제발 잘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 많이 하겠습니다 예 형님 제발 말 좀 많이 해주세요 형님이나 제발 자 그리고 저한테는 절대 복종입니다 제가 오더 내리면 다 따르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복종이에요 그럼 약속드리겠습니다 형님 전 시작하고 시작하네 그럼 약속드리겠습니다 형님 제대로 된 공부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형님 오더 중에 저한테 쏘나님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첫번째판 캐리하면 저도 절대복종 한 번만 시켜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진짜로 해볼게 있어요 진짜로 오 뭔데 오케이 알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오 이 새끼 이제 약간 무서운데? 그 만약에 정글한테 욕하면은 그 다음에 일단 안가는거 괜찮죠? 어 좋아 좋아 정글타지 가지마 알아서 살기 알아서 살기 오케이 갱은 알아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떨린다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우리 뭐지 철구님이랑 롤쇼님이랑 벌칙이 뭐에요? 롤 접기 아 접는데요 얘 진짜로 접는자구요? 아 나는 진짜 접어 롤쇼 접게 해야죠 그러면은 밥벌이지 못하게끔 무조건 얘기하네 롤쇼님을 롤 접으면 타격이 너무 크신데? 필라테스 해야죠 필라테스 이제 필라테스 방송해야지 로유쇼님 필라테스 500명 보는데 어떻게 해 민혁강사님 오셨는데 키도 컬 되니까 필라테스 방송 괜찮잖아요 그 저희 이거 그럼 25분까지 모이는걸로 하고 화장실 혹시 안가신 분들 화장실 꼭 갔다오시고 오케이 네 그리고 뭐 룬특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챔피언 안 샀는지 자기가 원하는 챔피언 혹시라도 없지 않은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저 누나 저 스킨 선물 해주실 수 있어요? 스킨요? 제가 지금 어 됐어요 누나 말 돌리지 마세요 싫으면 싫으면 하세요 RP가 100상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요 누나 알겠어요 선생님 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저 저를 엄청 좋아하는 남자에요 아 그럼 그 전 남자들 다 좋아했나요? 뭐야 ㅋㅋㅋㅋ 저 진짜. 여기 여쭤보고싶은거야 여쭤보고 싶은건데 왜 우띠볼수 있냐? 선생님이 신데 아니 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는 제가 네 저는 항상 저를 좋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랑 이렇게 차기게 되더라구요 아 네 좀 그랬어요 좀 수동적이라서 많이 좋아해야겠다 와 철구형 귀 열린거 싫어하냐 아 뭔소리야 미친새끼인가 궁금한게 있는데 철구랑 저랑 누가 더 잘생겼어요 인기빼고 말도 안내 질문해 아 뭐냐 저거 쫄쫄? 아 얼굴로만 아 나도 캠키키 진짜 죄송한데 제가 랜딩님 얼굴을 몰라서 뭐에요 장난하느냐 장난하느냐 제가 썸드를 안봐가지고 아 멀어소서 있어 보지마세요 저런 까이색이에요 아 이런식으로 득보로 만들 겠다 콘트 좋네 아 농담인거 아시죠? 그러니까 쿡을 왜 갔어요 쿡가니까 쿡이 형이 그만하라 했다 조용기를 담궈버리지네 알겠어요 그럼 아이데부터가 지인인데 뭐 어떻게 해요 십을 내 인생 최악의 결과를 개세기 위해서 만든거야 지이 얘기 쿡이 얘기 스베누 얘기하면 바로 그냥 찾아갑니다 얘기하냐 못하는게 맞네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고보니까 이쪽에서 쿡 한명 저쪽에서 쿡 한명씩 있네 쿡쿡네 쿡쿡 그만하라고 시키야 네 말씀하세요 아 힘드네 아 근데 분위기가 유쾌해서 멘탈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남을 쿡 얘기하고 지이 얘기하고 얼굴 모른다고 그러고 결제복종 해야된다고 그러고 분위기 존나 유쾌하네 프로부제이면서 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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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희 팀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다 훈훈하다 훈훈하다 진짜 제발 다음파도 이 분위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로이조에게 정글을 존나 털리면서 아 이제 아 이제 철구선 처음에 입을 존나 털다가 2세트 아 집중하자고 야 바텀은 절대 안터져 걱정마 바텀은 안터져 바텀은 안터져 바텀이 누구에요? 저쪽 바텀 야 니네 귀여워 선수랑 24강전에서 만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미용어랑 비교해 케이라 봐봐 진짜 바텀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내가 야 야 진짜 좋은게 뭔지 알아 로이조 무조건 바텀만 팔거야 이거 100%야 무조건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바텀만 파 아 미용어랑 민구네 아 그건 맞아 아 야 우리는 미용어랑 파자 어때 글짜야 네 아 처트리자 아 처트리는것 좋음 아 저두 별뿅서 터졌어요 아 난 좀 심플이라서 감사합니다 한 몇개 터지Ö 아이에요 100개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로이조 팀이랑 철구팀이랑 부침 시간이 다가오는데 로이조님 팀에 대해서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설명을 필요로 하세요 로이조님 팀 탑은 트린다미.. 아 트린다미어네 지코님 탑은 지코님이고 정글은 로이조님, 리드는 탕이요님, 원딜은 케이님, 그리고 서폿은 뀨우씨랑은 롤비제이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렇구요 이야 거의 뭐 아나운서 대비하세요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진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좀 다녀오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저부터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오세요 갔냐? 갔어 오지게 선생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외관여자 있으니까 나 유부남이여가지고 말 전나못하고 당황스럽네 아니 뭐 철구야 케이님 괜찮겠어? 손안이 까지마라 이새끼야 이새끼야 아유 이새끼야 손안이 까지마라 이새끼야 이새끼야 똑바로 살아 이새끼야 아 둘다 가능성 없어요 뭐라고? 너는 뭐야 이새끼야 가능성이 왜 없어 없어요 여기 다 유부남이잖아요 나 빼고 가능성이 왜 없어 예? 형은 지금 결혼하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진짜로 그대로 녹음해서 갖다 드릴게요 진짜로 하하하하 야 랜딩아 랜딩아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 너 결혼했다메 오줌싸고 올게요 예? 결혼했다메 결혼식 아직 안올렸지 너 이제 지옥이 니 세상 지옥이야 넌 X됐어 미친대끼야 결혼 안해야돼 결혼 늦게 하는게 좋긴하지 아 진짜요? 어 웬만하면 흥민이 좀 늦게 해 저 일찍하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처음 생각할때는 조금 그 결혼이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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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내가 또 고민해야되나 할 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알겠지 무조건 고민만 해 형이 완전 신혼이시잖아요 신혼 신혼이잖아 완전 신혼이잖아 완전 신혼이라고 달콤할 것 같고 괜히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마 그냥 하지 말고 고민만 해 알겠지 그정도에요? 아 진짜 그렇구나 아니야 행복하지 철구님도 철구님도 똑같이 그런 얘기 자주 해주시거든요 그렇지 철구님도 행복하잖아 행복하긴 하지 어 좀 맞아서 그렇지 어 그렇지 나도 맞아 대박 수다잖아 성격이 원래 우리같은 스타일이 좀 맞아 잘 맞아 행복하긴 한데 어 야 25분이다 이거 준비하자 다들 이제 경각심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제일 잘해보자 한번 진짜 빡게 갈게요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근데 바텀은 걱정 안돼 진짜로 어 바텀은 걱정은 안돼 진짜로 탑도 걱정하지마 대학은 우리미드정글이 심한지야 나랑 글자가 잘해줘야되는데 앟아까 보니까 괜찮은 미드만 하던 것 같은데 잘하시더라도 파이팅 하자 진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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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통놈님 이거 진짜 접으면은 롤 적기빵이에요? 진짜 리얼 롤 적기빵 그럼 진만 적기빵이 본 분들은 지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롤 하기 싫어하잖아요 별로 어 나 내 팬들은 롤 하는 거 싫어하던데 저 지게 원하시겠다 진짜 저희 디스코드 채팅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오케이 네 잠시만요 네 오 오케이 오 좋다 좋다 네 네 네 알 수겠죠 저희 이제는 진짜 임박했으니까 뱀피크에만 디스코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렇게 해야지 기리려면 손안님 뭐 손안님 아까 철구가 약간 손안이 화장실 갔을 때 좀 뭐라 했어요 아 니가 야 니가 아 철구야 그만해 구질풍질하다 존나 선생님이네 막 그러면서 젓갈 생겨가지고 아 철구야 니가 했던 얘기 니가 말했잖아 그 친새끼야 아니 철구야 그만하자 정신질 나네 이거 제가 화장실 가는 척하고 들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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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해서 제가 일해서 이렇게 몰락했습니다 정치 적당히 하세요 래딩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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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우리가 처음이다 마지막 날이죠 왜 그래요 이별에서 끝났어 네 더이상 갈 수 없어 30분에 딱 정가기 시작해요 어 이제 저축팀 게임 끝났어요 캠 켜 켜졌냐 캠 캠 캠 캠 꼭 켜야 돼 꼭 켜야 돼 아니 캠은 무조건 패스죠 맞아 무조건 패스죠 아 떨리네 시발 첫판 잡는 새끼가 존나 유리한거야 첫판 맞아맞아 그리고 혹시라도 첫판 졌다고 절대 멘탈 처리 좋아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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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 끝났다 잠시만 로이즈한테 전화하고 올게요 네 네 어 아 화장실 갔다 가겠다 아우 떨린다 아 나는 좀 캠을 꺼야겠다 야 나 탈론할게 오케이 탈론이요? 될거 같으면 2세트 때 캠 구정할 수도 있어 탈론한다고요 형? 어 2세트 때 탈론해야 될거 같애 어 뭐 그런지 탈론이냐 형 어 네 준비도 해뒀습니다 어 방방한다 네? 방방했냐고 아 방 당신이 봐야죠 아 맞아맞아 저거 할줄 몰라요 당신 아는게 뭔데? 아 좀 해주세요 왜그러세요 로이즈씨 빨리 해주세요 빨리해 어 오케이 아이디 부르라 연지 아 연지짱짱맨 어 오케이 찾아갈게 네 보내 보내준다 아 잠시만 당신 아이디 뭔데요 뭐야 이 새끼 미친새끼인가 원래 혼자만 많이 해요 로이즈여 어 혼자만 하고 혼자 끊고 병신이야 이러면서 맨날 아 캠 끄고 하면 이상호탈으로 온다고 랜딩이요 아냐 아니야 야 야 개그지마 비열한 사람 아닙니다 아 철구욕 안먹는다 저 아 아 오케이 이생키 필터링 안하고 그냥 막 뱉는게 컨셉인가 아 이생키 필터링 없네 왜왜왜왜왜 와 요즘 나온 새로운 정수기네 하하하 신개념이죠 야 이상호 잘해? 야 이상호 잘해? 아 이상호? 마첼이지 마첼 우와 서평도를 진짜 잘해 이상호 챌린저지 나오세요? 정말 잘하네 아 아 진짜? 상호님은 진짜 잘해요 응 제드나 제드 나오면 로 선생이고 어 하하 어 상호가 선하님 얘기 많이 하던데 으흠흠흠 아 아 아 아 상호님이랑 모르는 사이인데 하하 하하 흠 모르니까 더 알고싶지 않 아직 초대 안 온거죠? 네 아직 안 온거죠 아직 안 온거죠 오케이 네 하 서로 한명한테 초대오면 우리 팀 아이디 알려주기로 해요 네 네 네 네 왜 초대를 안해 아이디 뭐지 로이조? 뭐 걔 잡녀어던데 뭐 짱깨 아이디인데 닉네임이 막 맨날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격할까봐 응 잠시만 로이조 전화 한번 걸어가겠다 어? 왜왜 뭔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근데 뭔가 떨린다 근데 초대 안 하세요? 초대했어 어 안왔어요 초대했어 네 판매를 한 다음에 캐릭터 모르고 이벤이 다 됐는데 이벤이 다 됐는데 이벤이 다 됐는데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 초대 좀 해주세요 알겠지? 네 초대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주변지센터 상매 네 오개바리에 오개바리 여기는 존식 써져있는데 저긴 반말하죠? 와 왔다 역시 로이종이야 어 오개바리